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16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 admit that the law is good.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길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As it is,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As it is, 그것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As it is,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나 자신은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그것,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옛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유전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죄의 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죄라는 본성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So I am not the one doing you wrong. It is sin living in me that does it. 그래서 나는 잘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죄가 행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죠. 죄와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에서, 죄의 본성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육체 하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물리적인 것, 이런 현상,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과 믿음은 다릅니다. 바울은 물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나서 영적인 것, 믿음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자, English Standard Version 보겠습니다. So now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아가 있어요. 우리 Self, Myself, Yourself, Yourself가 죄의 본성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죄가 죄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근원이에요.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기회를 삼습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 육체를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우리의 존재를 쪼개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말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킹잼스입니다. Now then it is no more I that do it but sin that dwelleth in me.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과하는 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